1일 동안 그냥 봤어? 어, 봤어. 그렇게 했어. 송승헌이... 진짜... 우리한테 보지러워? 언니는 약간 좀 표정이 있네. 이 그런 거야. 이 그런 거야. 아, 좀 듣자. 안 들었어, 하나도 안 들었어. 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? 자, 송영이가 네 스타일이구나? 어? 나는 누가 내 친함으로 온 줄 알았어. 야! 어? 아니, 내가 무슨... 나 그런 쓰레기 아니야. 나 아니야. 그런 쓰레기 아니야, 너. 하지 마! 왜, 경훈이야! 왜 안 나오나 했다. 자, 너네 경훈이한테 인사해. 경훈이 얘 노래도 잘해, 볼래? 날 사랑해, 강약추려. аешь. 와아. аж. 감사합니다.